학교 가기 힘들어 친구들이 두려워 아무도 내맘몰라 말하기도 어려워 혼자 걱정만 하지 말고 울지 말고 잊지마 넌 혼자가 아니야 117을 눌러줘 네 얘기를 들려줘 친구처럼 항상 너의 곁에 있을게 117을 눌러줘 네 얘기를 들려줘 네가 힘들 때 널 도와줄게 널 도와줄게 네 얘기를 들려줘 친구처럼 항상 너의 곁에 있을게 117을 눌러줘 네 얘기를 들려줘 네가 힘들 때 네가 힘들 때 널 도와줄게 널 도와줄게 널 도와줄게 네itty